여러분! 여러분! 구독이랑 좋아요는 누르셨쥬? 아참! 알람설정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! 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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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내 거고! 봐봐! 얘들아! 앉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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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뎅이 내리면 앉아! 옳지! 잘했어! 봐봐! 이것은 너희들의 과자야! 손! 옳지! 너 한 입! 너 한 입! 한 입! 옳지! 나도 한 입! 명룡 명룡 응! 너 한 입! 너도 한 입! 어휘챔! 엎드려봐! 봉지 엎드려! 엎드려! 봉지 엎드려! 봉지야! 엎드려! 봉지! 엎드려! 엎드려라! 봉지! 봉지! 엎드려! 이게 엎드려야! 엎드려! 봉지! 엎드려! 그렇지! 해보게! 근데 우리 방송 끄면 항상 일상이 이래! 우리 타투한테 왜 이렇게 빛이 많이 어디로 들어온 거야 이 빛? 타투야 너한테 빛이 비춰! 안 눈부시지 않아! 이게 어디서 들어온 빛이지? 가려진 커튼틀 사이로 늘은 날 부르겠지 다투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다투 다투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여기 누워봐 타투를 재워보도록 할게요 사랑을 아직 난 몰라줘 더는 가까이 못가요 근데 왜 자꾸만 못난 내 심장을 두근거리나요 난 당신이 자꾸만 밝혀서 그냥 갈지도 않네요 하루가 부탁이에요 밤이 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한심스럽고 화보같은 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투야 다른 노래 해줄게 일로와 아 왜 화를 내 아 왜 화를 내 아 왜 화를 내 다투야 될텐데 어때 야 근데 노래 부르니까 나 좀 기분이 좋아졌어 그러면은 하나만 더 부를게 다투야 될텐데 다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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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 BELONG TO YOU